민주당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당론을 위반하고 표결해서 기권했다. 그래서 경고라는 징계를 했다. 이 소식이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것을 놓고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논란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이 과했다. 국회법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책무 이것이 우선한다, 당의 당원, 당규보다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경고로 제재를 했는데 경고라는 건 사실상 무슨 당원권 정지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말이 징계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김해영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자원의 깊은 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김상일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맞는 얘기죠. 법 체계를 조금 안다고 한다면 강제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항이라고뿐이 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헌법에서 양심에 따른 어떤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그리고 국회법에서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저 표현의 핵심이죠, 국회법. 네, 맞습니다. 그런 양심에 따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넘어서는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너무 과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우리가 그동안 학계나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 속에서 가장 많이 비판해 왔던 중앙당의 폐해 1호입니다. 저렇게 줄 세우기 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뭉개고 뭐라고 합니까,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는. 이게 중앙당 폐해 1호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잘못해서 너무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면 제가 볼 때는 정치개혁 1호로 이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민성기 위원,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갑론을박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일종의 기준을 형성한 만큼 그냥 당의 결정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김혜영 최고위원들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더 이상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금태섭 의원의 징계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의견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하기는 강하네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은 개별적 의견 얘기하는 것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좀 다물라, 이렇게 또 항구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군요.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사실 금태섭 전 의원과 지역구에서 김태섭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겠다고 가장 먼저 밝혔던 의원이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지적을 금태섭 의원이 했고요, 당시에. 그래서 결국 지역구로 옮겨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더군요.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내 주장만 소신이고 옳고 소중하며 내 주장만 가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면 김남국 의원 이야기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들으면 아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개인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므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방송 출연에서 했다고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것은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당의 징계가 과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김남국 초선 의원이 또 저렇게 강하게 금태섭 전 의원을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게는 뭐라 할지 우선 좀 궁금하고요. 이 논란이 확산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가장 확산시키는 모양새가 되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저 발언이. 그리고 몇 가지를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면 경선에서 진 것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과의 의견 충돌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이전의 다른 정당이든 항상 비주류라든가 개혁 세력, 소장파라 불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당 지도부나 또는 여당일 때는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당의 외연 확장을 맡아왔던 소수 그룹들인데 더불어민주당에도 그 비주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세력도 과거에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비주류가 되기도 했었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을 때는 이해찬 대표 컷오프되고 정청래 의원 컷오프됐잖아요. 그때 비주류였죠. 그럼 그런 분들 그때 다 당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이 김남극 의원의 말씀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나 외연을 굉장히 좁히겠다는 그런 인식으로 여겨져서 상당히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말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외연이 좁아질 텐데 하는 우려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태에서 과거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핵심 주류 그룹 제외하고는 왜 이 정도 표현의 자유도 받아주지 못하느냐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모든 언론사, 모든 시민사회 세력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저도 그 방송을 챙겨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를 치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퇴서부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공수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왜 국회의원이 이 정도의 소신과 양심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민주당만 빼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 친문 주류 그룹만 빼고 모두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흥천 의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제2의 임미리 사태처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한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까. 거대 여당답게 좀 품이 넓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사설들의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령 보수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는 곳, 또 진보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는 곳 모두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한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 이견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석의 여, 이 폭주 누가 막나. 중앙일보 여당의 금태섭 징계는 법정심부정이다. 동아일보 금태섭 소신 투표까지 징계한 거여 독선이 빚을 국정 줄세우기.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중동이니까 이럴 수 있다 생각하실 텐데요. 한결에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금태섭 징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향신문도 사설을 썼죠. 칼럼으로 나오네요. 서민 교수의 칼럼. 총선이 끝나고 한 달만 민주당이 한 일. 제가 경향신문 사설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사설을 쓴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언론의 분위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징계가 법정신을 부정했다, 거여가 독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네요. 일단 언론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본이 보수님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와 국회법 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결정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뭐 거대 여당,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오만과 독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내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억압해서는 오만과 독주의 양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담긴 언론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재심 청구하면서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더군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데 보면 역시 국회법 114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긋나는 징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 사유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이걸 들었는데 민주당의 당규를 보면 소위 징계 사유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당원 또는 당직자 또한 당직자. 하나는 소속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징계 사유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한테 해당하는 그런 징계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 종료일에 이렇게 심판 결정을 알려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의 SNS 글을 보면 말이죠. 정당의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이야 자신이 과거 검찰에 있을 당시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지금 이번에 경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무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당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나타냈고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문자로,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았는데 당관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했고요. 헌법과 국회법 염두에 두고서 재심 결정이 나아야 한다고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재심에서 결론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출당시켜라 이런 더 강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내의 분위기로만 보면 아예 이걸 재심을 안 받아주고 기각을 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남국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내 주장만 소신이고 옳고 소중하며 내 주장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이 이야기는 근대 국가에서는 모두가 항상 강자에게 해야 하는 말인 거예요. 금태수 의원이 지금 강자도 아닌데 무슨 자기 주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모든 것을 관철시키고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은 오히려 강자들에게 얘기가 돼야 되고 강자들이 되돌아 봐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숙이해달라는 여러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립니다. SNS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잘 아는 민주당의 당직자도 했고 헌법을 연구하는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목숨을 걸고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의 징계가 허용이 되면 다음번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누군가 소신을 말할 때 똑같은 원리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민주당 4분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비판하는 건 절대 미래통합당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거예요. 사실 미래통합당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정치인들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살생부도 만들어서 돌아다녔고 저도 그때 총선회 일을 하면서 살생부에 올랐던 의원을 도우면서 참 권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개별개별한 사람의 소신을 보장해 주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미 국회법과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정당의 당헌당구가 결코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이나 헌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다른 국회가 되기를 그리고 21대 국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해 주기를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치가 달라진다. 아마 열린 정치, 이견을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정치 그리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